안녕하세요 토일레그입니다. 오늘요. 제가 오늘 컴퓨터방에서 찍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이걸 안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올리기가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제가 아론을 샀습니다. 이 아론. 슈퍼배틀인가? 뭔가 하는데 이게 방패 되게 여기 있고요. 여기 슈터를 발사하면 왜 이렇게 잘 안 발사해지지? 그러면 한번 다시 발사해 볼게요. 아까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계속 다 아니 발사돼. 그래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갑니다. 근데 제가 아니 제가 좀 있으면 제주도 가거든요. 근데 여기 옆은 또 있고요. 여기 이렇게 그러면 되고요. 여기 이렇게 내리거든요.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바로는 일단 초점을 맞춰봐. 맞췄나? 아직 초점을 맞춰봐. 이렇게 이렇게 됐고 뒤에는 방식 표시랑 나는 얼굴이랑 똑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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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제가 뭐 개조를 했는데요. 무슨 개조냐면 이거 이거 말고 이런 팩이 있거든요. 제가 이걸 개조를 했습니다. 먼저 이걸 아삼 아닌가? 아 이거 먼저 끼워주시고 이거 갖다가 끼워주시고 응? 응? 김봉다이가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방패를 벗기고 이 테크닉 블럭 이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어 어디가 어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칼은 여기에다 껴주시면 이렇게 왕성됩니다. 아 좀 길어서 한번 보여주면 이쪽 까지 나가는데요. 죄송합니다. 그거 컴퓨터가 좀 보이긴 네 이러고요.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껴줍니다. 또 반대쪽도 그리고 에휴 에휴 야 손 대봐 어 손이 반대로 뜨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아 달립니다. 저거 잘못되네요.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 이상으로 아론 그거 보여주는데요. 네 빨리 끝났습니다. 네 지금 끝날 시간에서 엄빠이 깜짝 놀랐을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필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sho Perquè 잘 부탁드립니다. пош 6 5